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인쇄 날인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엊그제 장영우 대표께서 이야기한 사전 투표지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많은 투표지를 만들어냈다. 도저히 자기들이 볼 때 4.7조, 20조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엔지니어 시각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그런 과학 법칙들이 있다면 중력의 법칙, 진량 보존의 법칙. 이런 과학 법칙에 미뤄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뭐죠 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이고 사전 투표장에 가면 투표 자기 여러분들 신분증을 교부하게 되면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캔에 올려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 찍찍찍찍찍해서 뭐죠 레이저 프린트도 아니고 다트 프린트가 여러분들 프린트가 엡손 프린트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4초고 20초가 걸리냐 최소한 40초는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적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전 투표의 발급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사전 투표소의 발급 처리 용량 이거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법칙에 여러분들은 제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발급 처리 능력 사이에 큰 차이 격차가 있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의심을 하냐.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가지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를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보게 되면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투표용지 관내 사전 투표용지 관외 사전 투표용지를 제작 생산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니 투표소에서 도저히 천장 이상은 발행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천장이 발급됐다. 그럼 그 천장이 어디서 발급됐냐. 그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천장은 북경에서 발행할 수 있고 수원에서도 인쇄서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위 3번 사바고일 지역선관위의 보관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날로그 조작의 핵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위조 사전 투표용지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기표는 하겠죠. 1번만 계속 기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2번 3번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엔지니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우 대표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4.15 총선에 신원 확인 단말기를 통해서 프린터를 기표나 이런 것은 다 뺍니다. 이 과정 신원 확인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는 것 받는 이 과정을 대개 보시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배부한 배부기준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50초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35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기초위원 선거가 많기 때문에 60초 이렇게 이제 발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3구 대통령 선거는 얼마가 되는 거 아닌가 최소 33에 35초입니다. 그런 표 한 장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 35초인데 장영우 대표께서 직접 그런 투표 연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게 되면 투표 항자를 따르면 최소 33초 정도는 걸려야 된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40초는 걸려야 된다. 33초입니다. 33초.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33초니까 얼추 비싸죠. 가이드라인하고 중앙선관위가 여러분 제시한 배부기준 국회의원 선거는 50초인데 이제 40초. 그러니까 과한 이유가 아닌 거죠. 여기에 위반되는 여러분들 선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것은 최소치입니다. 왜 세초 중고하니까 사람이 막 몰리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기계를 또 관내 여러분들 전용회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건 최소치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비정상적인 투표소 해낭 발급 속도 33초 미만.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구 북구 24초 5초 2일차 광산구가 광주광역실 건데 광산구 신가동 사전투표소 24.9초 양주시 25.2초. 이 이야기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발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제3의 장소에서 일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아는 겁니다. 이게 60개소입니다. 60개소. 인당 33초 미만의 발급 효율을 자랑하는 사전투표소가 60개입니다. 1일차 2일차로 나눠 가지고 1인 발급 시간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구 북구 광산구 그다음에 여러분들 강동구 66개 60개. 60개소가 여기 여러분 다 공개화된 겁니다. 여수시 주삼동 사전투표소. 첫날은 31.3초 그다음 32.1초.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걸 다 이런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동구 0일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28.7초. 여러분 28.7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동구 0일 제1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캐파. 캐파를 훨씬 넘어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일부가 외부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15 총선도 한 번 더 보죠. 어제 공개가 있는데 4.15 총선 최소 40조가 필요합니다. 40조 39.6초인데 40조 정도가 필요한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대전 서구 도마 1동의 2일차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21.3초 이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집요함인 겁니다. 이걸 엑셀 파일에 여러분들 전국의 몇 천 개를 모든 선거를 다 조사한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상당히 뭡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이렇게 초고속발급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그만큼 지방선거는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상급 발급속도 사전투표소에서 그동안 말씀드린 최상급 발급속도라는 것은 그 사전투표소의 발급 캐파를 넘어서는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3의 장소에서 일부가 제조 생산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초 30 여러분들 40초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40초죠. 4.15 총선은 40초가 걸려야 되는데 26.8초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얼추 절반 정도가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속도를 구했는데 20초가 나왔다.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여러분들 소요시간이 신분증 주고 여러분들 투표용지 봤는데 40초가 걸립니다. 그럼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두 장당 한 장을 딴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초가 나왔다는 것은 40초가 나와야 되는데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 배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배가 발급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촉진법을 쓰면 촉진법을 쓰면 될 수 있을지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0%는 딴 데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언제 4박 5일 사이에 언제 4박 5일 사이에 여기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사전투표 실시가 될 때 전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가동했 는가 하니까 두 장당 한 장이 더블당 후보와 함께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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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자가 와 가지고 투표하고 두 번째 투표자가 투표했는데 세 번째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한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그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진짜 표는 어디서 투입 됐냐 이야기. 어디서 투입됐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어딘가 투입했을 것. 그럼 그걸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려분만큼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했겠죠. 그 내용 여러분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1831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조작을 하면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그럼 조작값 50%가 적용이 되겠죠.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는 조작값은 33%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세 장 진짜가 나오고 가짜가 한 장이면 25% 정도 되겠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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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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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게 조작값 25%를 뜻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진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진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 거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3번 여러분 이런 발언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불만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이러면 이재명 치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가지가 날라갈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래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포지션을 결정할 때 섭섭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라면 사람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백인데 사람 따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끝에 그리고 그건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참 희한하게 돼 가지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동할 정도로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장영우 대표께서 공개한 소위 투표지 발급기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지 발급 속도가 인당 40초인데 인당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 장당 한 장이 외부에서 투입됐었을 거라. 그럼 외부에서 언제 투입됐겠냐 사박 5일에 투입됐었을 거라. 전산 조작은 어떻게 했냐 전산 조작은 다 2번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혁명은 2번과 3번에 다 완결이 되는 겁니다. 혁명의 준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게 되는 2, 3주에 확정되는 선거인수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건 선거기획자들이 몫일 겁니다. 기술자들이 몫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금만 조작했으면 이렇게 다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는 거의 다 밝혀진 겁니다. 누가 했는가만 여러분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2번 3번의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립위원회는 자신 있게 완전 수계표를 하겠다. 7번 8번을 바꾸면서 개수기하고 수검표를 바꾸면서 완전 수계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qr코드도 양보인데 얼마나 자랑스럽나 qr코드는 여러분들 투표하고 관계없거든요.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관계가 그거는 이미 다 용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표관리 간 인쇄나린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왜 3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박 5일 지역선관의 이름들 아날로그 조작을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 조작을 해야 이번에 디지털 조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계련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당황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인쇄나린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선거의 효율성 아니 선거의 효율성이 왜 중요하냐. 선거의 정직성이 중요하지. 그게 아무 논리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디지털 조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투표관리 간 인쇄나린이니까. 그게 다 이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한층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가지고 국민이 여러분들 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군하고 사실 여러분 선거 공정성 문제를 따지게 되면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240만 표 정도 이름 조작에도 불구하고 262만 표 격차 240만 표의 사전특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회를 준 그런 기적을 능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넘어갔으면 이 방송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어둠에 덮이고 우리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그 끝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름이 장악돼 가지고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벌어져야 되었던 거죠.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딱하게 여기셔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됐고 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